... 2차게 서점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러슨 비즈 러슨 러슨의 석점퍼 리바운드 쇼핑구탕 리바운드 나옵니다 네 러슨 석점퍼를 잡아줬어요 김세찬 잠시가 3초 2초 러슨 어울렸습니다 아 개인기 좋아요 이종현입니다 이종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패스 리바운드 리디르 러슨 러슨 밀고 갑니다 휘스를 올렸습니다 내 이기면 굉장히 위축을 받아요 그러면서 파울이 초반에 되는 걸 좀 많이 심었어요 득점이 하고 무섭습니다 지금 팀이 제일 잘 그 팀에서 제일 많이 뛰었어요 네 시간을 블랙샷 블랙샷입니다 정의재 이관입니다 그리고 쓴 마레이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돌아갔어요 아 마레이 선수 아 마레이 선수 어깨도 하고 있어요 네 어이구에 불입을 이후에 이재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재도에게 전달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슨 마레이 역시 마레이가 빠지니까 로슨 전성현 로슨에게 러슨에게 희스를 올립니다 승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들어오게 되면 마레이 선수가 헬프를 받잖아요 근데 밖에 외곽슛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네 러슨이 직접 해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LG의 수비가 이정현 선수가 코트를 건너왔습니다 네 자 마레이 러슨 올라갑니다 아이워 방식 선언됐습니다 러슨은 앤드워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정현의 스테일 그리고 러슨 러슨 러슨이 베이스라이트가 파고듭니다 그리고 가볍게 올라왔습니다 마레이 선수가 파울을 또 공이 되돌아왔습니다 전성현 반패스 러슨 박혔어요 네 흑섭만 들어갑니다 아 한 번 이정현 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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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스텝을 그래서 전성현 선수가 올라가요 전성현 열렸어요 석전포 오오오 아스마다이 나와서 받아 줬습니다 이광희 아하 공이 흘렀어요 여기서 해줘야 돼요 이광진의 석전포 아 잘 맞습니다 이렇게 예 전성현 바운드 패스 승! 결국 성공시키고 있는 정성열이었고 윤원상의 석철도 바꾸러갔는데 아하! 러슨 선수가 공을 잡아다 했습니다. 수비를 하면서 끌 수 있게끔 좀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어요.